내가 1등을 찾으면 내가 기장알고 넣어줄건데, 내가. 누구? 누구 줄건데? 응? 누구? 갱님이 못 챙길건데. 1등을 찾으면? 응. 왜? 젤 연세가 많으니까. 근데 내가 못 찾아서. 그거를 찾는 기쁨을 겨우니, 어머니가 직접 누리셔도 되지. 야, 너, 저가 젊은 것도 괜찮지. 동상을 잘 봐야지, 동상. 동상인데. 황일 수도 있어. 황일 수도 있어. 황일 수도 있어. 신받다. 황일 수도 있다니까. 어디? 신받다. 오둑만 두 번째 해, 오둑만 두 번째 해. 아, 떠, 떠. 황홀. 대박이다. 아, 아주 자고나서. 아, 뭐야. 아, 진짜. 아, 그 소금 안 돼, 헷갈리니까. 왜? 이걸 승리해도 되는 거죠? 승리하지 않아. 승리할테니까. 그게 말고 다른 데다가. 아냐, 그 펜치에다가. 아냐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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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없잖아 야 동상 야 엄마 좋았어 글자가 깡이다 이거 아까 누가 깡을 꼽아놨는 것 같다 우리처럼 없어 없어 못 찾았어? 엄마 나는 이 돌을 치우려고 그랬다 일로 와봐봐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 다녁이 과깡이기 때문에 십 년이 넘게 빌해야 돼 습 배라 그 중 정한 정 academically 희전 정 아니 어디서 나왔냐고 문제놈 와 그거 진짜 대박인게 다 근처에서 찾아 다? 다 지나갔는데도 못찾네 아 왜 이렇게 딴 사람들만 찾을까? 어디로 나갈까? 어디로 나갈까? 어? 뭐야? 웬일이야? 찾았어? 찾았어요! 꽝이야? 와 2등! 1등은 안 들어도 되겠네 앉아도 된 게 어쨌든 찾긴 하세요 뭐 없어 못 찾아 우리 건방 집에 갔다가 어 그거 봐 아휴 이거 먹어 그냥 힘들어? 아까 전에 전도 맛있었는데 응? 힘들어? 막걸리는 안잔합시다 술도 못먹은 거지 이게 무슨 꽃인데? 이게 뭐냐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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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 소리야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놀랬어 깜짝 놀랬어 너무 힘들었나요? 진짜 이제 또 이거 3등 타러 가면은 3등 타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몸이 중요하네 지금은 안 아픈데 나중에 인자 몰라 아야지 하더라도 이제 가면 또 아프다 할 거 아니야? 어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아파도 또 잘하지 또 할 때는 호흡하고 호흡하고 굉장히 아쉬워 그냥 대박 1등 안 해도 돼 1등 필요 없어 정말 대박 났습니다 어디 가서 경품 하나 다 흥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엄마랑 같이 오는 너무 좋은 추억을 진짜 당길 것 같아 아니 되게 웃기게 지금 다 나왔는데 1등이 안 나왔어 1등만 1등 이런 데 있으면 어떡해? 아 1등 다 들어야 되는데 아 1등 다 들어야 되는데 1등이 안 나와 여기 어디? 한 번 한 다음에 가? 응